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류도 있어가지고 사다킹을 몇번 했더니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할때 봐도 미안합니다. 열받는다. 음... 핫플 이상해서 지우고 새로 설치하면 괜찮아지. 어. 이거 컴퓨터도 끄고 그랬어요. 아세요 이거? 기능? 핫플이요? 이거 그냥 실시간 방송중인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다 돼요. 아니 앞으로 가기는 안되지. 뒤로 가기 다 되고 무슨 막 효과 넣는 것도 되고 옆으로 막 영상 옆으로 돌리는 것도 되고 기능을 엄청 넣어놨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막 뒤로 가고 프로그램은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왜 배신했냐고? 배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눈물을 머금고 결심한거냐고 돈 준다고 하면 여기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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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나눈의 소설은 핀란드에서 알아본다는 침착맨? 그건 뭐에요? 핀란드에서 제 동생이 핀란드 한달 살게 갔었거든요. 통천 아? 중간에 일찍 왔어요. 그 때 마지막으로 그 노구식 코털 얘기하고 아 맞다. 노구식이었죠. 이탈리아 가서 틈틈이 슬램덩크를 정주행했어요. 아... 이탈리아 가서요? 네. 일단 비행기에서 갈 때 보고 돌아올 때 이제 산왕과의 그거를 정주행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산왕전을 보면 끝이겠다 했는데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너무 빨리 봐가지고 이미 밀라노에서 로바 넘어가는 기차에서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막상 또 현지가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비행기나 해외 갈 때 만화를 봅니다. 왜냐면 맨파를 조금 익숙한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을 좀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화 그 다음에 프렌즈 옛날 시티콤 갓 시티콤 갓 시티콤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이런 명작 때 갓작 때 언제 틀어도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는 클라스가 있는 그런 것들을 프렌즈 이탈리아에서 침터뷰도 잠깐 봤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콩터뷰 재밌죠? 잠깐 보다가 게임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길래 컸어요. 아 스타보루즈요? 잘 몰라요. 할 줄은 아는데 스타보루즈 스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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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티어 선수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싶다. 그럼 콩댄스는 보셨어요 제가 춘 거? 이미 들어갔었어요. 아, 아쉽다. 콩댄스 보셨어야 되는데. 따로 침투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셔야 돼. 제가 나갔을 때보다 더 재밌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홍진호, 진호 형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성재 형님이 나와야지. 왜? 콩댄스를 시켰는데. 콩댄스를 못 시켰어요. 그때는 콩댄스를 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 자체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2회로 나오셔서. 응. 2회차? 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그거 하면 대박이다. 뭐? 정글의 법칙. 이거 두르고 콩댄스. 이거 코였나? 아무튼. 이거 하시고. 응. 순서가 중요하죠. 대박. 아, 기자님도 오셔야 되는데 한번. 섭외를 누구를 할 겁니까? 섭외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한번 드셔보신. 아, 맞다. 이거. 이거. 침투브 콘텐츠로 쓰셔도 되고. 조혜정 작가님이 사주셨어요. 맛있는 사탕이에요. 그냥 보면은. 신기한 거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린 애플 맛. 네. 소세지 맛. 레몬 맛. 그리고 있고. 마시멜로우 맛. 오. 네. 체리 맛. 되게 섹시하시네요. 바나나 맛.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가 걸릴지 궁금하네요. 귀지.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귀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우희 작가님. 사오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한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장인의 나라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 그. 성재 형님이. 피렌체 가죽. 피렌체. 소가죽. 마우스패드. 메이드 인 이태리이라고 딱 쓰여있죠? 네. 냄새가 되게 좋아요. 응. 이렇게 피렌체에 가면. 거리마다 가죽 향이 계속 납니다. 식당에서는 티본스테이크 향. 아. 이탈리아 사람은 여기로 컴퓨터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게임할 때. 가죽패드 위에서 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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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하하. 이거 중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진짜 이탈리아. 가죽 마우스패드. 다ru. 하하. 하하. individuals. 턴트 goes to the sun and to the böyle night. 흥 exatamente. 흥. バイバンフ vere. 에피아ITH everything. 하하. 왜 가죽으로 마우스패드 만들 생각은 안했지 내가? 왜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왜 이 사소한 발견 같은 거 아닌가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책상 위가 좀 고급진 게 갖고 싶어서 그 가죽으로 된 이 큰 패드 있어요. 거기다가 맥북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맥 키보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도 좋은 건데 마우스 패드를 이렇게 보면 또 항상 기능성 손목 이렇게 받치는 거 이런 걸 하니까 약간 얘만 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 안 썼거든요. 근데 딱 좋은 걸 발견했어요. 저도 하나 샀어요. 제가 맘에 들어서 하나를 더 사온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제 마우스가 이렇게 호강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가죽으로 피렌체에서 넘어온 피렌체에서 소 잡아가지고 만든 마우스패드. 정말 귀하네요. 이건 진짜 이건 귀하네요. 내 손목 이렇게 호강할 줄 몰랐네.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마우스 뭐 쓰세요? 마우스 지금 꽤 좋은 거 사는데 더 좋은 거 사야겠어요. 한 7만원짜리거든요? 아니 10만원짜리거든요? 10만원? 되게 비싼 건데? 누가 선물해 줬어요. 시청자분이. 애플마우스도 아니고 네. 어디 거예요? 모르죠? 로지텍? 그런 거예요. 로지텍? 게임용? 게임용? 네. 걸맞는. 더 걸맞는. 걸맞은. 아 맞다. 또 틀려네. 걸맞은. 알맞은이라고 하잖아요. 알맞는이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알맞는. 그러니까 걸맞는. 걸맞은. 알맞은과 걸맞은 둘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맞은과 걸맞은. 창피하네요. 마우스패드한테 창피하네요. 이 녀석의 품격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또 실수해보냈네. 나란 녀석은. 대종대왕 누구야? 아유. 걸맞은. 자 앞에 들려드릴게요. 아싸트. 걸맞은. 아싸가 되고 맞춤법은 지적해야 돼. 아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실례인데. 네? 이걸 여기다 놓으면. 4. 3. 3. 2. 1. 침 치니까. 숙보. 사회에서 찌질하게 안 보일 방법으로 아이컨택 중요.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나를 보여줘도 두렵지 않다는 것. 뭐야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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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강승윤 스윙스 본능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사회에서 찌질하게 안 보일 방법으로 아이컨택이 중요하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나를 보여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윙스 씨가 개인 방송에서 학교나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하나가 항상 어깨와 허리를 펴고 다녀라. 그리고 또 하나가 말할 때 아이컨택을 해라. 마지막으로 말할 때 적당히 느리게 말해야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당당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컨택. 근데 또 아이컨택하면 우리가 또 군대에서 배운 그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눈 마주치면 이를 더 시킵니다. 어, 너 이리 와봐. 이런 느낌.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눈을 안 마주치는 버릇이 생긴 건데요. 저도 그렇게 눈 마주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과 아이컨택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눈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떤 상황, 어떤 설정, 어떤 가정을 주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시간. 만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하는 날입니다.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막상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침소리 토크를 나눌 거니까요. 불금에 할 일 없으신 분들 함께하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티비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녹음 일정 참고하시고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을 가져갔어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팬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딩구.com, 60개치킨, 우리은행,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 기생충,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025님, 치킨집 쿠폰 9개 모아서 하나만 더 모으면 공짜였는데 치킨집이 망했어요. 위로해 주세요. 정말 많이 아쉬우시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에 도전해보시면 치킨을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노려보시고요. 김민우님, 그냥 궁금해졌는데 형은 달고나 만들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집에서 뽑기라고 불렸던 달고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었고요. 국자에다가 만들어서 굉장히 맛있게 그것도 크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0378님, 고3입니다. 수능 끝나고 뭐할까요? 벌써 이런 생각 중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고요. 1869님, 엊그제 트렌치코트 샀는데 벌써 덥네요. 한 번 입었는데 또르르. 우리나라에서는 트렌치코트 입는 타이밍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저도 이번 연도에는 일단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아예 올해 못 입고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사이즈 때문이구나. 아무튼 잘 챙겨 입으시고 빨리 입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최리필터 고모님, 보내주신 뚠티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뚠티 입고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도 다녀오고 아이들에게 배텐 조기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배라버니 늘 수고하세요. 뚠티를 보내드렸는데 이 최리필터 고모님이 조카 이름 지어달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 조카분이 벌써 커서 그림을 그렸나 봐요. 네, 제 얼굴은 아닌 것 같고 소호를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괄호치고 뚠뚠. 네, 이 어린 학생이 설마 대성재 그리기에 참전한 건 아니겠죠? 아, 다들 뿌듯해하고 있네요. 아, 걔가 벌써 그렇게 컸어? 와, 뿌듯하네. 야, 벌써 그렇게 됐네라고 다들 같이 키운 사람들처럼 뿌듯해하고 예, 모두 이제 이분들이 다 삼촌같이 되는 거죠. 예, 판망주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배텐유스, 조기교육 탄탄, 네, 하이퍼리얼리즘, 응, 배성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잠깐만, 내 뚠티가 얼굴이 이색이었나? 네. 아, 지금 내가 뚠티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그렸네, 그 생각해보면. 아, 내가 뚠티를 입고 있는 게 뚠티 아니었지? 네. 그럼 나한테 뿌리 있었어? 네. 아, 기억이 안 나지? 아, 열흘 동안 못 입었더니 기억이 안 나. 아, 재능 있네요. 네? 인정? 네, 우리 인정. 아, 재능 있네요. 확실히. 자, 다시 시작할게요. 아니, 음악이... 음악이 웃겨. 롯데월드 입장 음악이야. 틀어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있나봐. 그럼요. 자, 한 번 더 보시죠.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만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이쯤 되니까 궁금합니다. 이말년 작가가 올해 안에 웹툰 그리는 거 가능? 불가능?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침착맨 이말년 씨입니다. 자, 웹툰 말고 개인 방송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홍진호 씨, 친터뷰까지 해서 베텐 유니버스에 속한 사람들이 한 명씩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사실은 섭외 요청을 딱 드리면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귀찮으실 거거든요. 그런데도 흔쾌히 해주신 홍진호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또, 어쨌든 저도 나가서 재미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잠깐 접속해서 봤거든요. 홍진호 씨 할 때. 네. 제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중간에 바로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꿀잼이었죠?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갔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어? 어떻게 티가 나요? 저한테 무슨 권한을 부여하셨나요? 아, 예, 예. 뭐예요, 그거. 그거 좀 외제해주세요. 저 조용히 익명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면 티가 나더라고요. 아니, 채팅 안 하시면 티 잘 안나요. 그래요? 채팅 안 했는데? 안 하면은 그 유저분들이 그 시청자 목록 명단을 확인하는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눈에 띄게 표시가 있죠. 맨 위에. 아, 제게 위로 올라갑니까? 여기 이제 그 여기도 팟이잖아요. 여기 위에 관리자 항목이 있는거에요. 아, 왜 제가 팀토별로 관리자를 하게 된거죠? 채팅창에서 채팅하실 때 제가 자꾸 놓쳐가지고. 아, 놓치지 않으려고? 따로 체크를 해놨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보니까 저한테 구독권도 선물하셨는데 보니까 있더라구요. 제 주머니에. 아,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 선물해주시는거 있을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구요. 아, 거기서 사실 익명성을 즐기는게 꿀맛인데. 관리자가 돼버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좀 무례한거 같고. 들어가면 계속 있어야 될거 같고. 안그래요. 들어가셨다, 나가셨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방송할때. 네. 누가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 이 알림이 저한테만 보이는 알림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잠깐씩 왔다 가시는 분들께 보여요. 그렇게 다 알려주는 사람들은? 관리자 같은 사람만? 그쵸. 아. 친구같이 등록해 놓은. 그럼 더 죄송하네요. 안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려주신 것만으로도. 아이디를 하나 더 파야될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마세요. 그 백어슨으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좀 전에 최리필터 고모님이 보내신 그 조카 그림이. 네. 그. 상당히 좋은 실력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네. 어우. 너무 그 느낌이 확 살고. 좋은 그림이란. 뭐. 제. 그. 기준이긴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림. 음. 저도 모르게 웃어버린. 아. 눈잡고 코 크고 인중 표현이랑 앞머리 있는 것까지. 특징을. 잘 잡았네요. 주신같이 잡았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말라보이는 얼굴은 아니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위에 뜬 뜬 이렇게 적은 것까지. 아. 이 최리필터 고모님이 굉장히. 약간 유도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씨는 고모님이 쓰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필체로. 네. 되게 악필이에요. 네. 아. 어른이라면 악필? 아이가 썼으면 명필. 네. 그 딱 그 중간과정. 네. 자.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 배텐 멤버들. 네. 침터뷰 강력 추천드립니다. 누구 좀 추천해 주실 분 없나요? 뭐 윤태진? 나미추님? 네. 나미추님 좋죠? 네. 바쁘신데 되실까 모르겠네요. 안 바쁜 것 같은데. 기자님 어때요? 서구 기자님. 왁서구? 왁서구 추천입니다만. 그. 그날. 장사가 좀 안될까봐. 아. 아. 이 분이. 네. 그 유식하셔가지고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침터뷰에 딱이에요. 그래요? 딱 있는지에요. 한 번씩. 한 명씩 다 가죠? 아. 될까요? 근데. 섭외 그러면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요. 한. 3주에 한 번. 그러면 올해는 그냥 배텐 멤버들로만 채우셔도. 근데 사실 제가 좀 경계를 했었어요. 왜요? 너무 배텐 멤버로 차는 거 아닌가 해서. 아.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그. 홍진호님. 섭외하고. 좀 인터벌을 두고. 네. 첫 해가 또 이제. 배디. 아니요. 그거는 저희 같은 그. 기존 미디어 감각으로 볼 때는. 한 번 아예. 배텐 시즌으로. 짧은 기간에 다 털고 끝내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엔드게임까지 그냥. 네. 배텐 유니버스 다 총출동. 아. 좋네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피디님까지 해서. 그렇죠. 그걸로. 좋다 좋다. 자. 이말련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0392님. 뜬침 소리가 작렬했던. 슬램덩크 토크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만화 말고 재밌게 본 인생 영화. 영화 속 인생 캐릭터는 누군지. 영화 토크도 해주세요. 아. 영화. 사실 제가 영화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 감명 깊은 영화는 보통.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장문 선생님이 영화를 하나씩 틀어주셨거든요. 그때 본 영화들이 좀 많아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 아. 그 이탈리아 배경 아닙니까? 네. 네. 또 얼마 전에 이탈리아 여행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뭐. 모든 거리가. 네. 아름다운 이탈리아였습니다. 막 쓰레기 없던가요? 있어요. 맞나요? 아. 인간 산 곳은 쓰레기가 다 있죠. 음. 그렇고. 인생은 아름다워. 재밌게 봤고. 네. 이거 이 영화는. 제가 만약에 혼자. 그냥. 자의적으로 봤을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포스터도 그렇고. 그렇게 막 땡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봐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보다 보니까. 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보는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네. 근데 저희가 뚱침소리를 하던 슬램덩크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탈리아 다녀올 때. 네. 슬램덩크가 갑자기 또. 쿨타임 찬 것처럼 확 땡겨서. 네. 한 번 더 정주행을 하고 왔어요. 비행기랑 기차나 이런 데서. 그거를 이제 그. 책을 다 싸가지고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책을. 어. 저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네. 또. 태블렛에다가 넣고 가죠. 아. 넣어가지고. 그래서 태블렛으로 보시면서. 그 여행지에 가셔도 보셨나요? 여행지. 네. 도착하시고. 거기 기차에서 계속 보고. 이동하는. 시간 날 때마다. 잠들기 전에 보고. 길 가면서는 안 보셨나요? 이탈리아에서. 길에서? 네. 길에서 태블릿으로 슬램덩크를? 네. 그러기에는 좀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탈리아 막 노천 카페에서 보는 슬램덩크. 음. 그러기에는 제가 효도관광으로. 또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서. 아. 형이나 어머니나. 뭐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른 리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자. 어. 아무튼. 그. 저는. 산왕에서 항상 그 감동. 최고조에 이르잖아요. 네. 산왕전 때. 저는 이번에 최고조가. 노구식 나올 때. 아. 왜왜요. 아. 그냥. 제가 그냥.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멋진 녀석이죠. 노구식 그래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깐족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멋진 녀석이에요. 뜬금없는 소리하는. 네. 맞을 짓하는 것도 비슷하고. 묵묵히 친구가 도움을 필요할 때. 묵묵히 도움을 주고. 그렇죠. 묵묵히 사라지는. 맞아요. 멋진 캐릭터였습니다. 멋진 친구죠. 네. 사실 노구식 때문에 다시. 침착맨과 노구식 비교하려고. 제가. 다시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의리있다. 의리있는 노구식. 자. 8271님이. 침펄풍 세 분이 자주 어울리던데. 펄풍 빼고. 최측근은 누군가요? 물어보셨습니다. 펄은. 이제. 주호민 작가님. 풍헌. 김풍 작가님인데. 어. 그분들 빼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네. 모임이 있어요. 그 주변에. 배도라지라고. 음. 배도라지 멤버들. 배도라지는. 그. 모임이름이에요? 네. 제 나이들. 왜 배도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냥 카페에서 배도라지. 아재같은거 있길래. 아재같은 느낌의 단어를 그냥. 아무거나 붙이다 보니까. 배도라지가 됐어요. 특이하네요. 왠지 제가 그 모임이 깨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배가 들어가니까. 그. 동갑이신 분 한 분 계세요. 회원. 누구죠? 매직박 회원님이라고. 네. 거기 닉네임으로 얘기하거든요. 매직박 회원님이 이제 배디랑 다리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치과 의사. 알겠습니다. 자. 유슬모발전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만요. 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련 작가가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가불 사연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머리 가불 달고 금요일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유슬모발전소.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말머리 유슬모 달고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말련 작가를 다시 모셔올 때 유슬모발전소로 가려고 하다가 인방에만 최적화됐다 싶어서 저희가 코너 속 코너로 몰아놨습니다. 자 9521님이 보내셨는데요. 여자분들 앞머리 말대 사용하는 헤어롤 있잖아요. 친누나가 집에 왔다가 놓고 갔는데 머리 짧은 저도 이걸 쓸 때가 있을까요? 분해해도 되니까 알려주세요 라면서 얘기해 주셔서 이건 원래 기능은 뭐예요? 원래 기능을 몰라요 제가. 집에서 보긴 봤는데. 저도 이거 집에서 굴러다니는 걸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걸 앞머리 이제 말아서 약간 볼륨감을 주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었나? 고정을 시키는 건가봐요. 아 이렇게. 이 느낌은 뭐라 그랬죠? 까끌까끌. 까끌까끌하게 약간 뭐 송충이 같은 느낌? 그 느낌이요. 그 집에 그 개 있죠.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막 밖에서 엄청 놀고 왔어요. 몸에 엄청 달고 난 그 도깨비풀 같은 거 뭐죠? 엄청 붙이고 오잖아요. 그 느낌. 가끔 매미 붙이고 올 때도 있습니다. 죽은 매미. 몸에 막 달라붙는 거. 엄청 잘 붙게 생겼고 머리에도 잘 붙겠죠? 그 다음에 이 집게. 굉장히 그 속 안 시원하게 다 안 닫혀요. 일단 이게 다 안 닫히는 게 되게 속 터집니다. 이게 딱 아귀가 해야 이런 거라도 손가락에 끼우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네. 속이 안 시원해요. 요거는 딱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헤어롤에 있는 밖에 고정해주는 요거. 집게. 요거는. 그 배디님. 코에다가 이렇게. 코집게로. 아니 근데 코도. 경락마사지 마냥. 아. 코는 안 집혀질 것 같은데. 줄이게. 아. 코. 옛날에 그 빨래집게로 코에 놓듯이. 네. 줄이게. 어. 이게. 좋은 게 뭐냐. 이게 안 돼요. 아. 악어가 세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코 높인다고. 이 코 사이 빨래집게 꽂아놓은 여자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작은 아씨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 저런 코가 높아져? 그래서 빨래집게를 코에다 꽂아봤어요. 아픕니다. 왜냐면 이거는 완전히 닫히게 되어 있는 것이 빨래집게니까. 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안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심지어 이런 톱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프지 않다. 이 헤어롤 얘는 임자 만났네요 오늘. 오. 음. 좋죠. 그리고 이게. 아 좋진 않아요. 하하하하. 이게 좋은 일 없죠.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기본 그 닫혀있는 상태가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원래 콧볼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내릴 것이다. 아. 어? 되네? 하하하하. 저 되네요? 네. 오. 여기 좋다. 약간. 이게 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가지고. 그. 강아지 입마개처럼. 코마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니까 되게 그거 된 것 같고 좋네요. 그 막. 그. 뭐야. 코끼리? 코끼리 된 것 같고 좋네요. 한번. 길게 해서. 아. 약간 이거를. 그. 하니발렉터. 바다 뱃길이. 바다 뱃길이. 하하하하. 아. 미세먼지 대응으로. 코끼리 정도 길진 않지만. 바다 코끼리 정도로 좀. 코가 길어지니까. 바다 뱃길이 어떠세요? 바다 뱃길이. 네. 이렇게. 그. 원래 그. 스몰 토크용. 인피니티 워부터 나왔던 캐릭터 있잖아요. 네. 거기. 마법사. 타노스 부하. 마법사. 아. 저는 그. 끊었어요. 예. 걔가 사실. 그. 징징이. 네. 징징이. 배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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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징이 좋다. 어. 에보니. 그쵸. 에보니 뭐. 그렇습니다. 코가 그렇게 안 아프진 않네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꽂아 넣으셔야 돼요. 오늘 하시는 동안 이렇게 꽂아 넣으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게 코로 호흡이 쉽진 않아가지고. 그. 근데 어쨌든 찝개는 어느 정도 찝개니까. 그쵸. 어느 정도 찝는 용도가 있다 치지만. 예. 이 까슬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까슬이는. 예. 더구나 분홍색입니다. 이거 코에 해놓고. 응.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경락마사지 용도 해주면 어떨까요? 따가워야 안 따가워요? 따가워. 따가워. 근데 따가워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락마사지는 좀 부드럽고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어야지 이렇게 침으로 찌르는 느낌은 별로잖아요. 혈액순환. 저 다리 쪽이 좀 붓기가 있거든요. 혈액순환. 눌러주면서 피 통하게 좀. 아프죠. 아프죠. 그거 어떻게 참아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자해 영역 아닙니까? 지금 마사지 보다는? 아우 시원해. 아. 아우 시원하다. 이거 누구 거예요 근데? 네? 우이. 아. 우이 작가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아우 시원해. 버려야겠다는 표정이. 우이 작가님들 이렇게 쓰세요 한번. 아우 시원하다. 버린다는 거. 저희 코에. 예. 칼자국처럼 자국이 깊게 났어요. 아 그래요? 예. 시원해서 그래요. 시원해서. 안 시원하면 이게 자국 남지도 않죠. 남의 코처럼 잘라붙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많다. 응. 입은 안 찝어지지 않나요? 안 되네? 입은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스읍. 손가락에 쏙 들어가긴 하네요. 응. 가운데가 끼어 있어서. 아. 이거. 농구하다가 손가락 부러지면. 뒤로 이렇게. 헥. 꺾여가지고. 부을 때 있어요. 잤죠? 네. 이거. 야. 끼워주면. 손가락에서. 끼워주면. 걱정하는 마음 전달되고. 손가락도 좀 보호가 되고. 아. 그럼 슈술할 때. 네. 슈술할 때. 아니. 쉬어야죠 좀. 아. 농구는 거의 다 못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꼭 일어나서 있어요. 손가락 이제 좀 약간. 부어있으면은. 계속 막. 만지면서. 괴롭히는데. 자기도 다쳐. 아하. 까실까실해서. 아. 모독에. 이 손가락은 보호함과 동시에. 네. 바깥에 어떤 그. 트랩도 있어가지고. 모독에. 괜찮죠. 괜찮죠. 약간 이거 대자연의 지혜 수준이네요. 거의 그런 느낌. 오. 의외에 유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의자. 네. 앉을 때쯤에. 그. 의자 위에다 올려놓으면. 아. 깜짝 장난. 깜짝 장난. 깜짝 장난. 아프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네. 이거 안 아플 것 같아요. 이거요? 네. 해도 돼요? 앉아봐도 돼요? 이미 버릴 거기 때문에. 이미 버릴 거야? 버리지 말이지. 따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앉을 때. 뭐 어떻게든 그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 아 이거 빗질 빗도 되네요 아! 침착맨 수염 빗질? 머리는 마른 도구니까 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코수염이나 턱수염은 빗질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로 빗을 수 있는거죠? 아 머리도 빗어져요 눈썹 빗기?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아파요 그루밍맨 베디님이 끊어줘야 다음까지 아 그래? 빗을 수 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정도의 쓸모를 찾아냈구요 노래 자 본격적인 가불판단소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오마이걸 윈디데이 듣고 오죠 아 피톰 이거 오늘 할께요 백여천과 이렇게 수염빛 이거 얼마야? 이거요? 이거 싸요 한 4개에 2천원? 4개에 2천원? 그럼 쓰세요 아니요 비싸네 버리기엔 너무 비싸요 버리기엔 좀 애매하게 비싸다 100원이면은 좀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500원 정도는 안되지 녹음 끝나죠 ㅋㅋㅋㅋㅋ 다음 녹음 때 검사할거니까 제출하셔야 되니까 갖고 쓰세요 가불판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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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재 10 2부문을 열었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만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4님의 사연부터 가볼까요? 친구네 놀러갔는데 친구네 어머니께서 기르는 강아지랑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어이구 배불렀어 뭐 먹었는데 우이 먹었구나 기분이 좋았어 오구오구 멍멍 멍 멍멍 이러면서 말이죠 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분인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대화까지 가능한가 싶은데 개랑 대화하는거 가능 불가능 음 개랑 대화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근데 지금 코랑 그 수염이랑 턱수염 있는 부분이 너무 빨개졌어요 혈액순환돼서 그래요? 혈액순환 중인거에요? 네 약간 그 두드러기 같은 것도 올라온거 같은데 아 너무 따갑게 찌른거 아닙니까? 그런가? 저는 혈액순환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 어 지금 후끈거려요? 어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걱정되긴 하네요 발찐이 너무 너무 그렇겄나 예 자 강아지와 대화 네 해본적 있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별로 안좋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온적 간적도 없고 음 근데 그런건 많이 봤어요 어이구 왜 불렀어 이렇게 하는 그 분들 계세요 실제로 예 어이구 어이구 그래 뭐 심심해 이렇게 하면서 놀아주시고 그렇죠 하셨나요 실제로? 저도 사실 강아지한테 이상한 소리 많이 냈습니다 아 대화를 시도하네요 그렇죠 이게 강아지를 키울 때는 얘가 내 애기가 되기 때문에 아 부모들이 애기한테 갖는 그 우쭈쭈 소리를 아무리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사람도 내게 되더라구요 아 베디도 저도 했습니다 하게 된다 예 어떻게 하죠 보통 재연을 해보신다면 하나만? 좀 부끄러운데 아 괜찮아요 하나만 우리끼리 시청자 아니 청취자분들하고 부끄러운게 뭐가 있어요 그 가족인데 음 음 그냥 강아지 소리를 내요 네 걔가 내는 소리를 에잉 이래요? 아니 그런 식으로도 아니고 하하하하하하 에잉 그냥 아 아 그래 아 강아지가 내는 소리를 아니 잠깐만요 강아지 그런 소리 안 내는데요? 아 네 내요 카악 이런다고요? 네 카악 이런 소리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르렁거리는 놀고 싶어하는 소리를 냅니다 네 그걸 이제 같이 맞상대해주듯이 내주면 아 걔도 놀자는건줄 알고 좋아하죠 아 좀 알아듣던가요? 하하하하 그럼요 아 확실히 그 카악 하면 아 논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산책할 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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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뒹굴기도 하고 행동같이 했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뺏기 뺏기도 하고 공이나 양말 같은거 옷만 벗겨놓으면 개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네 본격적인 개소리 방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를 가족들한테 들킨 적도 있나요? 가족들한테 들키면 가족들이 그렇게 섭섭해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몸이 건조하면서 개한테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한 어떤 상대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 어느정도 소통은 저는 되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어떤 뉘앙스만 전달된건지 아니면 진짜 대화가 가능한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이구 밥먹었어 만약에 해요 그러면은 이 개는 밥먹었어라고 물어보는지 알까? 아니면 그냥 나를 이뻐하는걸로 알까? 이게 궁금해요 이뻐하는걸로 알지 않을까요? 리스닝이 되는지 실제로 근데 좀 영특한게 중에 몇몇은 알아듣는다고 그러던데요? 말을 이 정도까지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산책을 가자 근데 오늘은 산책을 못 간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같이 먹읍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네가 먹을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약간 또 삐치고 그럼 어떻게 전달하나요? 끼잉 이렇게 전달하나요? 니가 먹을게 아니다 단호하게 친하게 지낼 때는 개 말로 하다가 개한테 이정도로 얘기해 안돼 아 안돼 그리고 이제 한쪽 발을 올리고 종아리 쪽에다 보통 이제 식탁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발을 올리고 계속 밉니다 이렇게 어이 같이 먹읍시다 어이 이럴때 안돼 이렇게 손가락을 딱 보여주면 실제로 배디님도 개의 어떤 그런 의도 같은게 전달이 확실히 잘 되나봐요 개의 의도는 거의 다 알죠 근데 이제 사람의 의도를 개가 판단하고 있느냐 그걸 모르는거죠 그럼 개랑 막 놀다가 노시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밥도 그냥 같이 드신 적도 없나요? 그런 적은 없나요? 분위기에 취해서 어떻게 밥을 갖죠? 개 같이 앉아서? 뭐 개밥을? 아니 뭐 사람밥을 뭐 사람밥을 식탁에 같이 앉혀놓고? 아니요 같이 그 바닥에 놓고 바닥에 놓고 그니까 배디님은 사람밥 개는 개밥 아 겸상? 네 겸상 겸상이야 뭐 타이밍만 맞으면 할 수 있지만 같이 앉아서는 안 하죠 숟가락 안 쓰고 아 손으로? 아니 입으로 아 입으로? 없습니다 아니 그럼 개는 그냥 이렇게 먹는데 혼자만 아니 겸상이랑은 꼭 개의 식습관을 제가 따라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같은 타이밍에 같이 먹는다 뿐이지 선 넘으시네 죄송합니다 대답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래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나? 해본거에요? 취재하는 느낌으로 걔랑 대화하는게 확실히 좀 가능한거 같아요 어느정도는? 대화라는거의 어떤 그 뜻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뭐 대충 뜻 통했으면 대화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아무튼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많은 소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배불렀어? 뭐 먹었는데 이런거는 사실 그 유카운츠에 해당하는거는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대답해도 못 알아들을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적당히 인간과계의 소통 접점만 몇개만 좀 해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거 진짜 확실히 어이구 배불렀어 이거 이거 이런게 있잖아 오이 오이 기분좋아세이 응 여기까지는 이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요? 오구 오구 뽕뽕 뽕뽕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만진남을 오랜만에 보여주시네 아니 여기 대본에 오구 오구 뽕뽕 이게 있어서 오구 오구는 알아듣죠 네 인간사회에서도 오구 오구는 굉장히 귀엽다 뭐 이런 징는담의 표현이니까 애기한테도 많이 써 오구 오구 오케이 그 다음에 짖는거는 뭐 강아지 짖는소리를 제가 아까 깍 했듯이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는거에 가까우니까 그정도 알아듣지 않았을까 아 좋은소리 혹시 그러면은 뭐 강아지한테 누구야 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순서 엉켜서 강아지가 먼저 손 내미니까 손을 내민 적도 있었나요? 순서가 바뀌어서 강아지가 강아지가 하다보니까 손 강아지가 울렸는데 강아지가 손해서 내가 받친다 순서가 바뀌어서 네 내놔 손 이게 아니라 네 자 손 네 그렇게 된 적도 있나요? 아 약간 그 옛날 그 중세사회 때 공주가 기사한테 이렇게 내밀듯이 네 어 입을 맞춰라 그 느낌 손등에 키스를 해야하는 것처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사의 맹세처럼 그리고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저를 저보다 본인이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빠를 만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되게 굉장히 다정스럽게 대해주셨나봐요 아빠를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손을 대면 캑 캑 무는 느낌 좀 다른 캑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경계하는 캑 그니까 그 집안에 그냥 언어가 개언어로 개역언어가 공용어가 된 느낌도 있네요 네 강아지 키우던 시절엔 사실 제가 집에서 개언어가 인간언어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럼 식구끼리도 개언어를 쓰시는 식구끼리는 대화 자체를 거의 안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언어는 개언어가 거의 위주였겠네요 그쵸 물량이 지분은 훨씬 많았죠 그냥 집에서 인간말은 그냥 어? 아니 뭐 이 정도고 음 부를때 뭐 물어볼때나 대답 단답형으로 하시고 개한테만 좀 활발ouses 싸울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러세요? 싸울때요? 마 PEU leur 그런 강아지가 가까운 소리를 많이 내기 보다는 간단하지만 보편적이지만 강아지에게 쓸 수 있는 인간의 행동 대화를 많이 했다 걔랑 대화하는거 가능 가능? 오케이. 다행이에요. 왜요? 개를 사랑하시는 베리님이 옆에 계셔서 저 사실 잘 몰랐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걸 10분 동안 가능 불가능을 판단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 강아지가 그립네요. 자, 3202님 거 볼까요? 최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화제잖아요.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봉 첫날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갔다가 강력한 스포일러를 듣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영화 보는 내내 스포일러 생각만 하느라 집중도 못했어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 짜증냈더니 제가 운이 없는 거라고 스포 다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글쎄? 엔드게임 스포일러 안 보고 1년 동안 일상생활하기. 가능 불가능. 보셨어요? 안 봤어요. 마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을 거의 다 보셨나요? 일단 아이언맨 1 보셨고 아이언맨 2 봤고요. 만다린 나오는게 3인가요? 아이언맨은 다 봤네요. 3까지 보고 그리고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 봤어요. 헐크 비슷하게 변하잖아요. 상대방 비슷하게 몸집 분노조절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공소시효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있죠?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는 다 안봤어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도 안보시고 인터 솔저도 그게 명작이래요. 그게 명작이죠. 시빌 워도 안봤어요. 시빌 워도 명작인데 캡틴 아메리카가 나온게 보통 퀄리티가 있나봐요? 캡틴 아메리카 1은 사실 저는 그렇게 재미없었는데 캡틴 아메리카의 2탄격인 윈터 솔저부터 지금 이 마블 시네마의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불리는 루쏘 형제가 키를 잡으면서 루쏘? 루쏘 형제가 윈터 솔저를 엄청 멋있게 만든다음부터 감독님한테 많이 맡겼어요. 그렇죠. 시빌 워도 만들고 그럼 1을 볼 수 밖에 없네요. 2를 보려면 1은 굳이 안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넘어갈까요? 저도 좀 봤네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 1 2는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봤어요. 그래요? 꽤 봤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하고 그 뭐죠 이거? 캡틴 아메리카랑 그 앤트맨이랑 안 봤어요. 그거는 또 뭐예요? 토르 토르도 안 봤어요. 안 본 게 좀 있죠. 그래요. 한 반 정도 본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것들을 안 본 것 같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 닥터 스트레인지 이래가지고 빨리 넘어가라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닥터 스트레인지 안 보셨고? 그거 봤습니다. 보셨고? 어 어떻게든 주제는 스포 안 당하고 1년 살기 가능 불가능? 음 저는 근데 이걸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스포를 당해도 본 줄 몰라요.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스포는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뭐 죽느냐 안 죽느냐 네 중요한 캐릭터가 뭐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저도 스포를 당한 게 네 잠깐! 내용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영화인지 일단 얘기했어요. 그 최근 거에요. 엔드게임 아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니까 인터넷 방 인터넷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써놨어요. 제목에 그래서 클릭을 하면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래요. 저 무슨 성경인 줄 알았어요. 누가 누가 어떻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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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도 쓰는 사람들이 초창에 있었어요. 아 채팅창에도? 쓰고 튀는 사람. 아 진짜 악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계속 반응에 대한 반응의 반응의 반응인데 이쪽에서도 호들갑 떠니까 이거 배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골탕 먹이고 싶어서 맞아요. 더 그러고 더 그러니까 더 싫고 서로가 막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서로를 굉장히 혐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외국에는 뭐 난리났다면서요. 막 때리고 막 네. 아니 우리나라도 난리났고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스포 방지 네. 이게 이제 엔드게임이 돼버린 건데 네. 물론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체가 이제 역대급 또 시리즈에 네. 한 획을 긋는 영화가 나오는 타이밍이니까 네. 스포를 또 감독이 자제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스포를 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스포일러는 너무 나쁘고 사람에 따라서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떤 이런 해프닝으로 좀 사람들이 좀 활기차진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하나의 이슈에 확 집중돼가지고 좀 노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너무 관심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영화에? 근데 어쨌든 스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때문에 노이로즈 걸릴 지경이었고 네. 한동안 인터넷 끊었다는 분들 많았고요. 저도 사실 두 번째 날에 봤는데도 네. 스포를 왜 봤냐면 저도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볼까 하다가 네. 스포를 당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기세가 네.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중요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 이미 글로 봤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사람들이 그 아까 얘기하신 성경 구절처럼 네. 한꺼번에 우르르르 써가지고 툭툭 올리니까 네. 저도 맨 위에 있던 줄을 하나 보고 갔어요. 사실. 네. 당했어요. 네. 유명한 분이죠.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맨 윗줄 보고 어? 하고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윗줄이 그걸로 시작해요. 타노스가. 타노스가. 타노스가로 시작합니다. 넘어갑시다. 네. 아 그러니까 스포 불가능 가능. 스포 불가능해요. 일상생활하기는 불가능. 네. 근데 이거 이건 얘기해도 돼요? 뭐요?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마블 말고요. 그 그 뭐죠? 전름발이 나오는 거? 하하하하 유주얼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란 식스센스. 네. 이건 말해야되나요? 그건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많이 지났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건 반전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어? 전름발이랑 그거를. 그래서 식스센스를 보는데 알고 봤잖아요. 근데 전름발이가 언제 나온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헷갈려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하나도 안 놀랐어요. 진짜로. 하하하하 진정한 반전은 아직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의 좀 무서움이 좀 그런 거에서 나타난다는 느낌. 아. 두 개가 섞인 거죠. 네. 귀신이 전름발이다. 그래서 계속 전름발이 찾았죠. 저는. 아. 아. 왜 스포 있냐고 하신 분들 많네요. 오늘 밤에 보고 자려고 그랬는데. 음. 나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공소시효 20년 정도 된 영화니까. 명작 영화.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49님. 아. 잠깐만. 그래서 이건 불가능이죠? 요거는 불가능입니다. 스포 피해서 1년 살기 불가능. 왜냐면 저같이 관심 없는 사람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하하하하. 채팅창에 스포 배성재 결혼 못함이라고 실버블렛이냐 하신 분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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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네. 1449님 거. 목사입니다. 감기로 힘든데 주일 예배 쉬는 거. 가능 불가능.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기로 힘드시면은 쉴 수 있죠. 하하하하. 아니면은. 하하하하. 그냥 우리한테 신자들한테 물어보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옛날에 저도 교회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목사님 아프시면 다른 목사님이 대신 좀 해주시기도 하던데요? 물론 큰 교회는 그럴 수 있는데 혼자 하시는 교회? 딱 한 명만 있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개척교회라던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아니고는 설교할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도 예전엔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장로님이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장로님한테 좀 갑자기 부탁을 드려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되죠? 이거? 그 설교하실 때 그 대본? 뭐라고 해야되죠? 설교하실 때 그 시나리오 시나리오라고 할 수는 없죠 시나리오라는 것은 설교 말씀 이것까지 지필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좀 설명하기 쉽게끔 전달 드리면 감기로 목만 없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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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독보다는 근데 사실 어느정도 짬밥이 높으신 분들 그냥 이제 목회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장로님이라던가 그런 어느정도의 지위가 있는 분이 대신 설교만 해주시고 목사님은 감기로 힘들지만 그날 이제 나와서 앉아계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겠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그 교회에 나가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저 말씀은 종교 거르고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좋다 일단 그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 이외에도 좋은 그 내용이 많더라구요 이 얘기 왜 했죠? 아무튼 좋은 아 알파 아들 시키자 네 설경을 다 써서 네 그날 나와서 플레이만 시키자 네 플레이만? 알파고로요? 네 아니 저희 그 연기 대신해주는 목소리 보이스 기계 있잖아요 네 네 음 보이스웨어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 설교까지는 괜찮은데 시작하시잖아요 그 찬송가 부르잖아요 네 목사님도 같이 참여할 때 있거든요 아 뭔지 아시죠? 근데 작은교회라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거의 리드보컬처럼 가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성가대에 리드보컬이 있거나 네 뭐 거기 아예 찬양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 정도는 사실 설교보다 맡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립싱크하고 예배 전에 찬송할 때 네 그거를 알파달이 같이 아 근데 알파달은 그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좀 분위기가 안 맞지 않을까 네 아마 그 보통 그 찬양 팀 팀장 뭐 이런게 있고 그런 분이나 아니면 성가대에서 마이크를 주도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힘을 써주시면 음 설교 정도만 장로님이나 아니면 이거 대독 이거 이거 어떨까요 그 잠깐만요 여기까지 할까요 종교 얘기니까 예민하신 얘기 예 가능 불가능 어 예배 쉬는 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 설교라고 한다면 가능 가능 예배 그냥 쉬는 거는 불가능 왜냐하면 그냥 참석하시면 되니까 다른 분들이 하실 때 설마 쉬고 어디 뭐 놀러가고 싶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날 이제 못 나가겠다 아예 네 네 그건 아니겠죠 어 그런 건 아니겠죠 음 알겠습니다 자 1215님 거 마지막으로 하려다가 네 좀 짧게 얘기해서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배텐 팀에서 매번 여행 다녀오면 기념품 사오는 거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퇴사한 지 2개월 된 백수인데 곧 마카오로 여행을 갑니다 돈은 별로 없는데 친구 10명 기념품을 만원 내로 구매하기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면 뭘 사죠 1인당 천원급이네요 네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음 천원짜리 근데 그 막 그런 거 사야 돼요 그 뭐라 그러죠 열쇠구리 열쇠구리도 천원 넘어요 자석 그 손톱깎기 세트인데 네 그걸 다 세트에서 하나씩 다 떼서 인당으로 나눠야 돼요 한 5천원에 5천원에 5개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눠야 돼요 그거를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가세요 일단 여행 가실 때 너 뭐 그 손톱 가는 거가 필요해 깎는 게 필요해 귀 파는 게 필요해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세요 물가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마카오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저도 마카오인가 봤네요 홍콩, 마카오 같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음 뭐 기념품 샵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네 의외로 카운터 쪽에 쌓여있는 조그마한 뭔가 있지 않을까 아 그 나라의 그 냄새가 물씬 나는 네 초콜릿 같은 거나 그 나라의 특징이 또 그런 카운터 위에 있는 걸수록 강합니다 아 확실한 기념품 느낌 아 음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째깐둥이 째깐둥이들 째깐둥이 선물 괜찮습니까? 예 째깐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카운터에 있는 거 음 음 가능 불가능 음 어 가능하고 어 채팅창이 이거 막 올라오는데요 고만 하죠 네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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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좋다 좋네요 아 하나씩 뜯어서 아 약간 그 떡을 떼어 주듯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육포 좋은 것 같아요 육포 네 이번 기회 친구 더 사귀고 가죠 한 20명 으흐흐흐흐흐흫 아 남는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찢으면 찢은대로 되는거 아니에요? 찢은만큼? 잘게 찢으면 되죠 프렉탈 이론으로 무한대로 찢을 수 있는거잖아요 나중에 실 되는거 아니에요? 길게 찢으면 아 육실! 길게 얇게 최대한 하는 육포가 아니라 육근이나 육실 스웨터로 한번 짜도 되겠다 비상식에 먹을 수 있게 국 끓여보자 국 끓여보자 육포 미분하자 사탕인데 실처럼 된 사탕이 인사동에 팔잖아 꿀타래 육타래 무한정으로 늘려뜰 수 있기 때문에 막대기에다가 나무젓가락에다가 묶어서 줄 수 있고 막 돌려가지고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정도로 가능이다 그러면? 요거 가능! 20명 가능! 20명도 가능! 자 오늘도 가불판단소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직도 얼굴이 좀 뉴스브발전소 때 부어오른 그게 남아있는데 볼터치가 됐어요 볼터치 가능 아! 저걸로? 볼터치 가능 빨간색 분칠 필요 없이 볼터치 가능 그리고 집에와서 화장 안 지워도 되는 화장 가능 아! 지울 필요 없이 자극으로 볼을 빨갛게 만들 수 있는 홍조 가능 홍조 가능 홍조 제작 가능 하루 가능 연지곤지 가능 연지곤지 따끔따끔한걸로 완전 가능 신부 화장 가능 신부 화장 하려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볼빨갓말춘기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5월 10일 금요일 배성제 1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OS의 센치멘탈 에어라인 끝곡입니다 야안 꿈꾸세요 배성제 10 5월 10일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안 꿈꾸세요 2, 2, 3 3, 4 컵잘탈 아 컵 들을게요 물 한잔만 줘요 네 근데 이게 아까는 엄청 했는데 그 아이스크림 맛이 사라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니면 이게 녹아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얼음이 녹아서 그런가? 작가님 물 드릴까요? 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